안녕하세요 세버엔디입니다 오늘은 저희 오픈한지 2일차 되는 날이구요 저희 직원 3명이 백신 2차 접종을 한다고 해서 3명이 빠졌네요 오늘 손님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명이 빠져서 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두번이 찼습니다 이쪽은 이미 가득 찼구요 안녕하세요 세버엔디입니다 오늘은 오픈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날씨에는 흐리멍텅 합니다 날씨는 흐리멍텅 하지만 저희 샵은 맑음입니다 맑음 오늘도 손님이 이쪽까지 찼어요 이곳은 다 찼습니다 오늘도 지금 시간 11시 반 이구요 11시 반인데 지금 저쪽은 다 찼고 이쪽 파트는 아직 세자리가 남아 있긴 하네요 그래도 뭐 요정도면 훌륭하죠 백신 맞았던 저희 직원 3명이 오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3명이 전부 다 출근을 했어요 원래 백신 맞고 신다고 맞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다 나왔습니다 기특하네 예사대 백신도 봐? 오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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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트라! 하하하하 아말라세요 좀비 알았어 세부 대가 중위사장님이 저희 직원들 맛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치킨 두마리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직원들 이거 치킨 처음 먹는데 잘 먹었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조이 사장님 맛있게 잘 먹을게요 하하하하 양념이 2대1로 소스 왜 왜 스파이씨? 스파이씨 난넷 바 카밍스 메이킹 스파이씨 난넷 소스 바 여기 난넷 소스 바 근데 너무 많아요 이리 와 여기가 만세 6100 100 600세소라니까 깜짝 놀래요 라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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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해 잘 먹어 구웠어 저희 직원들도 양념을 조금 더 맛있어요 안해요 그리고 지금 초이사장님이 치킨을 또 보내 주신다고 해요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 개발하시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뭔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 오고 있다는데 배달을 노이로이 아시죠 그래서 지금 노이로이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핸드폰으로 라이브로 하고 있어요 잘 노네 아주 제 체는 이러다 뺏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로이로이가 왔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온 것들에 왔어요 이 영상이랑라떼 맞lles김빼 세일처럼 바른다 세일 다시 봐요 재빨리 세일 다시 한 번에 바꾸러올 제가 가 앤디에 상륙했습니다 루이루이가 와서 배달도 해주고 춤도 멋있게 잘 쳐줬어요 재밌게 놀았네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땡큐 바이바이 재밌네 이 친구 지금 이렇게 치킨이 왔거든요 이게 새로운 맛을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다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 치킨 보다 이거 훨씬 나아 콜빼 진짜 거짓말 안하고 이거는 인정한다 인정 보내주신 거는 갈릭버터치킨입니다 맛있어 느끼하지도 않네 따봉입니다 따봉 정말 맛있어 오늘 매니히팅 했지 아쿠도 매니히팅 배불러 매니팀? 마디도 그렇고 소매니셀 했던데 오마이갓 지발발랄 지발발랄 마디나도 매니던데 뭐야 그 표정은 와 팁 제외하고 일당 제외하고 커미션만 일당은 넘어섭니다 제품 끝내지게 팔아야 하죠 어제도 한 800페소인가 그 정도 갖고 왔어 와 인정 이거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하루에 커미션 800에 팁 500이면 어제만 해도 1800을 본 거예요 1800페소 와 끝내주죠 제가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벌어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저 친구도 많이 벌면 저도 많이 버는 거죠 다윤이 맨날 저렇게 했으면 좋겠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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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겁게 일하고 맛있게 먹고 한바탕 잘 놀았네요 하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지금 시간은 6시 10분이고요 저희가 오늘 6시에 마감을 하는데 손님 한 분이 아직 계셔서 조금 연장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주말인데 예약이 좀 많이 있네요 기대가 엄청 많이 되고요 전부 다 화이팅 되는 9월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게요 돈 많이 벌어서 베풀며 살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또 구슬 북에 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에도 계속 날씨가 비 온다고 들었는데 몸 건강 챙기시고요 전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치킨 협찬해 주신 초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로이로이 즐거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좀 색다랐어요 남자라 좀 쑥스러움도 많이 탈 줄 알았는데 쑥스러움 없이 춤도 쳐주고 뭐 성격도 참 좋네요 초이사장님처럼 그러면은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고요 내일도 영상 또 신나게 한번 찍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뱅owson